1년 전 톰 홀랜드와의 첫 만남 그리고 2년 전 스파이디 매력 맘껏 발산했던 두 번째 만남 접속의 애기 거미였던 그가 세 번째 시리즈로 또 접속을 찾아왔으니 이번엔 젠데이아도 한께라고 여러분은 한국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카레오크림을 시작한 그의 한 루가리 이런 사람을 통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알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은데 제가 사진을 봤고 듣고 들었고 그런데 아직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빈절부터 분위기까지 완벽했던 귀여운 커피과의 인터뷰 지금 함께해보자 그니까요 여러분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러 정체가 알려진 꿈, 평범한 일상과 멀어진 스파이더맨 자신도 버거운 상황에 악지고 사랑하는 이들까지 구경거리가 되자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정체는 그 유전한 정체를 지켜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Peter, 저게 저의 반영을 부르실지요? 죄송합니다, 당신, 당신이 지켜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널 지켜보았요, 선생님 우리는 예전의 우전하여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네, Steven... 그건 조금 이상하지만, 내가 알려드리지 못해 정체는 그는 제 이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모든 삶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기 시키는 것입니다 진심을 위해 당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추억들이 떠오르자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길함이 엄습하니? 예고편 공개 하루 만에 3억 5천만 뷰 달성 이 기록적인 인기를 확인한 배우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10개월 만에 2일 동안 모두 소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뱀벌을까? 이러한 비율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 뱀벌을 터뜨렁하고 다른 설정을 통해 때문에 17년 만에 돌아온 빌런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I'm sorry, what was your name again? Dr. Otto Octavius Wait, no, seriously, what's your actual name? 정리해보자면 이전 세계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빌런들이 모두 되살아나 뛰거리로 몰려온 상황 그때 제작진 뒤에 번뜩 떠오른 이 영상 Tom Holland recently said that out of all the characters in the Marvel Universe the one that he would most like to face off with is Venom You ready to go face to face? What toe to toe with Tom Holland? Yeah I'll have a go, yeah, you know Venom도 준비가 된 듯한데 How about Venom?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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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mean Venom is kind of the new universe, right? It already exists He like, yeah, yeah That's over, so he is there We will, you know To your planet And look he's there Okay, How about Venom is great Comparing for the previous films Yeah, I mean this was as far as action sequences go Especially the fight scenes This was the hardest 게스트. 제 Ai고요. 한국 시간이 오는 거븐인 where I have to go punch him, and he rolls out the way. I ended up punching the floor a bunch of times. I remember how my knuckles do. There was blood all over my hand. I felt really cool about it. Everyone was really angry at me. You need to look after yourself. Remember, this is just a movie. I thought, it's more than a movie. I'm Spider-Man. Yeah, it's more than a movie. Iím sick of him treating me like a kid. But you are a kid. 멀고 험한 히어로의 길을 걸어온 지 온 중년. 나날이 성장하는 스파이더맨의 전매특허 액션을 기대하며. Far From Home 촬영 당시 와이어 액션을 유독 무서워했던 진디어에게 이번 촬영은 어땠는지 물었더니. 사랑의 힘으로 이겨낸 그녀의 액션을 특히 주목해보시길. 2015년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탄생했던 새로운 스파이더맨. 3부작 시리즈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번 단일을 시작할 때의 아이디션을 지적해. 남은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맨의 연단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을 맞게. 이 년을 인정시키는 모든 我是 이 년을 인정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5명이! 그리고 제가 끝이네! 그래서 무슨 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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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으로steniggs으로 우선 출연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점점 집에서 멀어지는 히어로. 이게 다 내 fault이야. 모든 사람을 살리지 못해. 스파이더맨은 이 혼돈의 카오스를 수습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을 수 있을 것인지.